여러분들 잠 편하게 잘 지무시나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잠을 자려고 잠을 청아서 딱 누웠을 때 잠이 빨리 오지 않아서 계속 뒤척뒤척 거리면서 30분 심지어는 1시간까지 이렇게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면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딱 2분만에 잠을 잘 수 있는 수면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그 이름은 해파리 수면법 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 주시구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신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내가 수면법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름 바로 해파리 수면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환자 수가 약 50만명에 달한다고 하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불면증까지 아니더라도요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4명 중에 1명 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 수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잠을 잘 자야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잠을 잘 자야 필요가 잘 풀리기 때문에 수면이야말로 정말 우리 건강이 중요하고 정신 건강이 중요한 게 바로 수면이죠 근데 잠을 한번 들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나거나 또는 몸이 긴장이 돼서 수면을 못하는 분들 바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릴 해파리 수면법 딱 2분만에 수면에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 방법은요 미국의 해군 운동심리학자인 버드 윈터라는 분이 개발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은 해군 군인들이 수면을 잘 취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군인들이 아주 엄청나게 복잡하고 장소도 안 좋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해파리 수면법을 통해서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바로 이분의 훈련 덕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크게 이 해파리 수면법은요 두 가지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으로 어떻게 몸을 풀 것인가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어떤 상상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죠 첫 번째 신체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누워서 몸에 힘을 빼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힘을 빼는 게 그냥 뭐 힘 한번 빼보자 하면서 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몸에 힘이 빠져서 근육 근육 하나하나가 완전히 축 늘어지면서 완전히 그냥 해파리가 늘어지듯이 그래서 해파리 수면법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별명이 붙은 거죠 해파리를 걸쳐 놓으면 축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해파리가 축 늘어지는 걸 상상하면서 내 몸이 근육들이 해파리처럼 축 늘어지는 것처럼 힘을 빼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일단 얼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근육들 하나하나에 이마부터 또 여기 광대뼈 턱 같은 근육들에 힘을 한번 쭉 빼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이 빠졌다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에 어깨로 갑니다 어깨로 가서 이 어깨가 완전히 뒤로 축 쳐져 가지고 힘이 완전히 근육이 빠져서 해파리처럼 쫙 늘어진다고 상상을 하면서 힘을 완전히 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팔로 내려가죠 팔이 완전히 힘이 빠져서 축 늘어지는 느낌이 들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것이 몸과 나중에 이제 다리까지 하나하나 머리부터 쭉 내려가면서 힘을 쫙 빼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상상할 것은 내 몸이 마치 해파리처럼 늘어진다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몸이 침대에 축 늘어지면서 파묻힌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힘을 뺄 수 있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심호흡을 천천히 하나 둘 세 번 정도를 천천히 심호흡을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쭉 빠진 상태가 되면 그 다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신적인 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보통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서 상상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뜻한 날 정말 조용한 호숫가 위에 아주 카누같을 때 딱 누워 가지고요 바람도 살살 불면서 카누에 넣어서 물에 둥둥 떠 있으면서 아주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상상 그런 상상을 하면서 몸에 힘을 뺀 상상을 유지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런 상상이 있구요 두 번째는요 완전히 칠같이 꼼꼼한 밤에 깜깜한 밤에 해먹이죠 해먹 나무 사이에 걸쳐져 있는 그런 그물 같은 해먹에 탁 누워 가지고 그냥 깜깜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힘을 쫙 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라고 스스로한테 이렇게 타이르는 걸 합니다 상상하지 말자 아무것도 상상하지 말자 하면서 파란하게 생각을 없애는 그런 타이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10초 정도 상상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드린 신체에서 그 우리의 해파리처럼 근육의 힘을 쫙 뺀 상태 거의 몸이 침대에 파묻히는 것처럼 확 늘어진 상태 이런 상태가 된 다음에 심호흡을 통해서 몸을 이완시키고 그와 함께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이걸 동시에 진행하면서 바로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그 수면을요 이 버드 윈터는요 훈련을 시켰습니다 많은 군사들한테 해군인들한테 훈련을 시켜 가지고 약 6주 동안 반복 훈련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약 병사들 중에 96%가 2분 내에 잠들 수 있는 효과를 받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죠 100명 중에 96명이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도 한번 훈련을 한번 꾸준하게 꾸준하게 하다 보면 아주 편안한 수면을 빨리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제가 제 생각을 좀 버텨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 많은 환자들 지금까지 보면서 경험을 느껴보면 힘을 빼라고 말씀을 드려도 본인은 뇌에서는 힘을 빼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몸 자체가 긴장돼서 힘을 못 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 이 해파리 수면법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? 사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해파리 수면법을 해보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건데 여기서도 해당이 안 되고 정말 몸의 근육에 힘이 안 빠진다는 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해파리 수면법에 대한 간단한 영상 드렸고요 또 정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